요소수 품귀 현상이 화물 운송하는 분들 생계와 우리 일상의 영향을 맞추고 있는데 요소수가 뭐야? 뭔가 요사스럽게 느껴지는데 요소수 발음도 힘들어요. 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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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면 간장공장 공장장 요소수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요소를 물에 섞은 거예요. 요소수 만들기도 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단가가 싸다 해서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97%를. 이상하게 요귀, 요물, 그러니까 요가 붙으니까 좀 뉘앙스가. 영어도 있잖아요. 요! 와싸! 그런데 2015년부터 판매되는 디젤차에는 반드시 요소수가 들어갔는데 왜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디젤 경류죠. 경류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봉봉봉봉봉봉봉봉 뒤나온 배기가스 중에 여러 공해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유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한 장치 SCR이라고 하는데 SCR 장치를 2015년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SCR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즉, 2015년 이후에 판매되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요소수가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왜 그렇게 해로운 거죠? 질소산화물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질소 플러스 산화니까 산소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질소 산화, 질소 플러스 산소가 합쳐버리면 이게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산성비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흡입을 했을 때 폐암의 또 원인이 되고요. 폐암? 네. 이걸 없애야 되는데 질소와 산소가 합쳐진 것이 질소산화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떼놔야 돼요. 다시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그걸 떼내는 데 필요한 것이 요소수예요. 아 그렇군요. 군에서도 이걸 풀었고 호주에서 온 요소수 식군 비행기가 어제 도착해서 일단 위기는 넘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곧 또 몇 달 오면 떨어지니까 중국이 갑자기 요소수출을 중재한 이유는 뭐예요? 요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석탄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냈는데 문제는 또 중국이 대부분의 석탄을 호주에서 수입을 해요. 그런데 호주와 중국이 요즘 사이가 안 좋거든요. 호주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그거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냐. 중국이 발끈한 거죠. 호주산 석탄 수입 안 해. 그래? 그럼 우리도 수출 안 해. 그래서 중국도 갑자기 우리 석탄 써야 되는데 호주에서 석탄이 안 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요소를 뽑아낸 석탄이 없네. 그러니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죠. 지금요.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입을 안 하고 중국에는 또 석탄이 없으니까 그 석탄에서 요소를 못 뽑아내고 또 우리나라는 또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요소를 수입 못하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석탄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건데 중국도 석탄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런데 지금 탄소 중립을 또 시진핑 주석이 선언을 해가지고 석탄을 돌리는 공장들 가동을 하지 마라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석탄이 있어도 석탄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희귀 품목이 한 4천 개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거의 의존하는 게. 그런 특수 제품 관리가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지금 그 요소수를 중국 당국 측이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 전략 제품으로 묶여가지고 약간 한국과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길들이기 좀 느낌도 나고. 약간 보기는 안 좋습니다. 솔직히.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